중국 남북조시대 승조법사가 지은 조론을 번역하고 평석한 책에 출간됐습니다. 2014년 아함경 12책 20권을 평석했던 학담스님은 최근 조론, 불교철학의 자기 넘어섬과 시련을 편했습니다. 조론은 승조스님이 20대에 불교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 실천론을 엮은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학담스님은 조론에 자운 준식의 주혜를 묶어 평석하고 보장론 전체를 번역해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스님은 남북조시기 수당의 통일시대를 이끈 저술이 오늘날 민족분단, 다종교시대에 화쟁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발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